3. 스페인트 화이팅! 고! vamos! 리바! vamos! 리바! 멋있는데 이거? 스트라이크 선두 타자 최은성 몸 쪽 방망이 부러졌습니다 완전히 먹힌 타구를 언더토스로 최은성 스윙 3진 희정 사실을 끼워 놓는 게 됐습니다 스튜인트 삼진! 삼진! 하나 때립니다. 내야 건너서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김지찬 빠른 발, 2루 도전. 공도 2루 갑니다. 2루에서 승부! 세입입니다. 구자옥 3번 타자입니다. 초구부터 걷어냅니다. 오른쪽! 높게 떠서 뻗어갑니다! 3장을 넘칩니다! 스코어 2대0 앞서 나가는 삼성 라이언즈! 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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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우! 최전! 최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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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곱째 벗어납니다 노벌투어 스트라이크 높아요 빠집니다 자 2K 스타프를 승과 환호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K 스타프를 승 rates 2K 전국 4K 덕는 당셔서 최하 공정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가볍게 밀어냅니다. 득점권에 있던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다 불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할 중견수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타 라인들에게 오른쪽 높게 멀리 깊게 또 넘어갑니다. 7시즌 107타점 이후에 7시즌 만에 100타점 가자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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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타자 오늘 6타전의 고자욱 다시 우측입니다 펜스 앞에 떨어집니다 탐정지격 또 하나의 장타 그리고 부지런히 달려서 2루에 들어갑니다 3루에 들어갑니다 중경수 방명 옆쪽으로 급격적으로 달려넣습니다 중경수 장신혁 잡았습니다 참석해서 부정기 돌보나면서 보냈습니다 중경수 장신혁 잡았습니다 중경수 장신혁 썬 당장 중경수 장신혁 1카운트 높은 공받아 때립니다. 김현준 센터 쪽에 한타 확실히 2위를 하고 있는 삼성과 대타 김헌곤 8번 타자입니다. 백끝으로 당겼고 유격수가 빠져나갑니다. 왼쪽의 한타 2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김현준 센터 쪽에 한타 리치иб사 리스 리치иб사 리스 influences 한글자막 by 한효정 밀어냅니다 김태현의 타구 오른쪽 우익수 나오면서 처리합니다 10대1 9점 차 장단 17안타를 몰아치면서 삼성라이온즈가 두자리수 득점과 함께 한화상대 승리를 가져갑니다 김태현의 타구 왕복에 밀어냄고 brought 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토마스 밀러 토마스 밀러 배우야? 이게 아는 사람은 웃겨 토마스 밀러 딱 말했을 때 보여야 돼 토마스 밀러 손협이 너무 좋아하네 오오오오 손협이 방으로 끌려가야 돼 릴스 하나 더 찍어주세요 마루토촌 잘 찍었는데 재협이 아까 버스에서 찍어 빅키빅키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거야죠? 재협 선수가 릴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춤이랑 진짜 관계가 없어요 토마스 밀러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마이스트로 손협이야 좋다면 나도 좋다 역시 대인배했다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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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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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현 양도군 우리가 슈프 슈프 슈픈 슈프 슈픈 야 눈썹 다 떼주는거 아냐? 박식같이 눈썹이 너무 길어 너무 멀리 붙어니까 눈썹 떼진거 아이가? 아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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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다 딱 좋아 딱 좋아 야 이거 학대인데? 학대 현장 찍어 야 양중이 다 하나씩 더 붙여야 되겠다 야 오늘 게임 시작할때까지 이러고 싶어 야 지혁아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되는거 아냐? 하지만 니가 더 나쁜거리야 봐봐 조곤아 봐봐 남자답다 야 강해보여 조곤아 조곤아 정해보는 영상 한번 해줘 양상 야 양상 양상 야 가운데 모아 야 그래 야 응이 아버지로 해야지 이거 맞은거에? 오와. 무게도 맞은거에? 어디 안돼요? 어디 있어요? 스쿨크 콕팔이 더 했어요? 아는 없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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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